박수 끄덕드세요! 안녕하세요. 지오파 뭐야? 지오파 뭐야? 지오파 뭐야? 눈 깨고 가르쳐 걸지마 지오파 뭐야? 지오파 뭐야? 지오파 뭐야? 처음 봐 나에게 걱정하야돼 아까도 따라오는 셔틈 왜 자꾸 따라오는 거야 두근두근데 난 내게 자꾸 내가 다가온 거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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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날 안 되는데 조금만 더 다가오면 소리친다 소리쳐 지오파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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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오는 이 오빠는 뭐야 오늘만은 내부실던 남자 몰라 몰라 나도 몰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한 번만 더 다가오면 넘어간다 넘어가 이 오빠는 뭐야? 이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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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눈 깨고 감찰할 건 다 믿지마 이 오빠 뭐야? 이 오빠 뭐야? 정말 나에게 이 오빠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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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저는 가수 유영이예요. 저 인천사람 맞고요. 제가 원래는 충청도 사람인데 제가 인천에 이사 온지가 꽤 됐어요. 한 3년, 4년 됐나?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인천에 살고 있어요. 오늘 이렇게 힐스테이트 주민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제 노래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편하게 외투를 집에서 못 챙겨 오셨다 하면 중간에 챙겨 오셔도 되고요. 노래 부르는 동안에 챙겨 오셔도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노래 선물 해드리러 왔습니다. 그럼 이 분위기 그대로 다음 곡 가볼까요? 다음 곡은 오라버니라는 곡 한 번 들려볼 텐데 첫 곡은 이 오빠 모양인데 업그레이드 돼서 오라버니로 괜찮으시겠어요? 그럼 오라버니 시작하기 전에 물 한 번 마셔도 될까요?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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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주시만요. 오라버니 뮤직. 두 곡을 한 번 썼어요. 어쩔 수 있을까요? 순서죠. 제때 등장하고 있는 아내가 정말 그러시라니 구름 타고 빛나는 하늘 허연히 만나옵니다 날 사랑하시라니 정말 행복하여서 설레이란 너는 가슴을 안 아픈 줄도 모르는답니다 어라하니 업계에 기대려 볼래요 어라하니 어라하니 커다란 가슴에 얼굴을 붙고 지금 이대로 춤와도 위야만 없어요 어라하니 어라하니 난 정말 여자라서 행복해요 어라하니 사랑한단 말 내 질색 관리해줘요 정신을 못 차릴 거야 어라하니 내 목소리에 울고 웃어요 내일은 영원의 어라하니 나오고 어라하니 나의 어라하니 어라하니 커다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지움이 되려 죽어도 영원없어요 난 정말 여자야서 행복해요 오르더니 사랑한다 말해 주세요 자신을 못 지킬 거야 오르더니 목소리에 울리고 웃어요 내게 넓어날 오라바리 내게 넓어날 오라바리 내게 넓어날 오라바리 바람이 갑자기 불어서 깜짝 놀랐어요 바람이 또 이렇게 위층이다보니까 그런가 테라스잖아요 그쵸 그래도 정말 다행인건 비가 안와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비가 조금 오면 또 운치가 있나 여러분들 즐기시고 계시죠 오늘 또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의 소중한 토요일 같이 정말 행복한 추억도 만들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그냥 다음 곡 가볼까요 다음 곡은 제 노래중에 한번 불러봐도 될까요? 제 노래중에 이건 원래는 저녁 지금 저녁 6시부터 부르는 곡인데 오늘은 2시 아 3시 3시죠 3시에 지금 되게 처음 불러보는 건데 이게 제목이 여우의 작전이에요 한번 이 곡 불러봐도 될까요? 그럼 여우의 작전 그럼 여우의 작전 준비하기 전에 그럼 물어 먹으려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준비 좀 하겠습니다 보시고요 보시고요 여우의 작전 뮤직 큐 의 워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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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잊어야 하네 잊지 못할 사랑이지만 언제든 또 만나겠지 Hey!明日は止まんないんだね 1つ目の中で 明日は止まんないんだ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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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ällenかんないんだね 明日は止まんないんだね いきな tamのまま 헤어진다 또 만난다네 기적 소리 멀어져 가네 내 인심은 마지막 단차 I know 기적이로 내 기적이니만 왜 웃지 않네 왜 웃지 않네 자 지금까지 카스의 요영이 형이었습니다. 큰 박수! 마시기 바랬습니다. 요영이 형, 앉은 분실하고요. 감사합니다. 네, 건강 잘 챙기세요. 전기 재고생 되셨어요? 네 엄청 좋아하는데, 들어가면 싸울 것 같은데요.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. 네?